네, 예뻐지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쇼호스트 이에린이고요.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상품, 눈앞에 딱 보이시죠?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세요? 뭐야, 저거는 치마야? 티야?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?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이 실현이 가능합니다. 스킨 힙티로 돌아왔고요. 레이어드 룩으로 돌아왔어요. 컬러는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예쁜 컬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거,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핫핑크. 그냥 핑크도 아니고요. 핫선머라고 하잖아요. 정말 예쁜 컬러의 핫핑크 준비되어 있고요.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죠. 얘는요, 10개, 15개, 20개 있어도 진리지 않은 화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 아이 또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입니다. 블랙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4콜러는요, 우리 앞에 예쁘게 마네킹에도 되어 있는데 짜잔! 블루 색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커버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요, 2016년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를 좀 되어 있어요. 감쪽같이 여러분들의 힙을, 여러분들의 몸을 가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스타일은 업 시켜드릴게요. 4가지 색상 말씀드렸죠? 다양한 패션으로 연출도 가능하고요. 레깅스, 치마, 커버, 스커트, 레이어드 룩, 심지어 여기 위에 탱크 탑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. 거기에 다양한 포인트 패션 룩을 활용만 하신다면요, 고객님은 패션왕, 패션왕. 거기에 제가 살짝 팁 하나 드릴게요. 팁을 드리자면, 우리 스키니픽 같은 경우는요, 엉덩이 노출 많이 입을 때, 그런 옷을 입을 때 레이어드 룩으로, 특히 올 여름같이 더울 때 겹겹이 입지 않으셔도, 몸의 핏을 살아나면서도 가릴 수 있는 룩으로 최고입니다. 신축성은 있어요, 당연히 있어요. 신축성이 없을 경우에는 어때요? 입질 못해요. 제가 하나를 좀 꺼내서 보여드리자면, 신축성 보세요. 이게 스판이 들어가 있어요.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, 면은 95% 들어가 있지만요, 스판까지 5%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세요.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죠?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사이즈가 맞아요. 내 몸에 탁 감겨요. 그러다 보니 포리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. 포리사이즈라고 해도 약 250에 가로 250, 그리고 세로 23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 몸에서, 이 정도? 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감은 없고요. 거기에다가 두께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적당해요. 얇은 면 소재, 거기에 스판이 들어있는 면 소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침은 약간은 있지만 아예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제가 컬러를 잘못 말씀드렸네요. 스카이가 아니라 민트, 블루가 아니라 민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대한민국에서 제조했습니다.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죠.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이 네 가지 컬러 중에 오늘 선택을 해야 되냐? 땡! 아닙니다. 오늘은요. 이 네 가지 컬러 중에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다. 그것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고객님 잘 생각해 보세요. 시중에 이 네 종의 컬러를 묶어서 판매를 많이 해요. 그때 가격 알고 계신 분들, 그때 가격 한번 보시고요. 이 오늘 네 종, 네 종, 오늘 총 8종을 드리거든요. 이 8종을 받았을 때 오늘 무궁화하고 싶으셨습니다. 가격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. 아시죠? 고객님 아시죠? 저희 포토쇼핑도 싸지만 생방송 중에 드리는 혜택도 어마어마하다는 거. 생방송 혜택 모두 모두 누려가시길 바라고요. 상세페이지 보시면 어떤 건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, 저 또한 입고 나왔습니다. 힙티. 어디 입을게요? 어디 입을게요? 보이시나요, 고객님? 짜잔! 이거예요. 이 흰색, 이 흰색 힙티가 준비, 제가 입은 겁니다.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땀은 많이 흘리지만 옷은 얇게 입고 싶잖아요. 거기에 겹겹시, 안에 나시 입고, 그 위에 티 입고 하면 더 덥잖아요. 근데 이 엉덩이 노출하기 쉽고 여성분들은 특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엉덩이도 살짝 가리면서 이 앞라인까지 살짝 가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그럴 때 많이들 고민하셨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가려드릴게요. 제가 지금 안에 흰티를 입고 있는데 짜잔! 안에 보이세요? 위에는 제 살이에요. 아래는 그냥 이것만 받쳐 입은 거예요. 근데 딱 완성된 룩은 어때요? 이 레이어드 룩은 굉장히 안에 흰티 입은 것처럼 예쁘게 패션이 연출됐죠. 그걸 가득히 하는 게 바로 힙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힙티! 자,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아, 뱀디님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누군가로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네요. 오늘 총 4종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4종, 4종, 총 8종이 함께 갑니다. 가격!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.